별 나오니 이렇게 굿설치 2015년 10월 13일 지민의 지민의 요즘 따라 굉장히 센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든다 생일 농구 오늘은 다름 아닌 생일이다 10월 13일 지민이 태어났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태어났다 너랑 어색해지는건 상상이 안되거든 전국의 로그 왜 또 키스하려고 콘서트를 했는데 방탄소년단 저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이제 계속해서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 이렇게 굉장히 좋다 콘서트를 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콘서트 분위기 때문에 콘서트도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앞으로 그냥 노래가 이렇게 보고 준비하면서 콘서트 나의 감각도 나의 감각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